자 681번 자 여기는 for가 들어가는게 좋겠구요 여기는 because가 들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자 이 for도 뭐뭐 때문에 인데 왜 그럼 왜 여기에는 for가 1번이 왜 안되느냐 for 때문에 라는 이 접속사 for는 접속사 for 이렇게 문장 처음에 올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녀가 부자이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앞으로 왔잖아요 이때는 for를 쓰면 안되고 무조건 because를 써야 됩니다 자 682번 요거는 that이고 요거는 투부정사죠 it seems that 하면은 뭐뭐해 보인다 그래서 그가 수학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he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he seems to like math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암기 표현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주 나오니까 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seem to 부정사에서 또 이것도 뭐뭐해 보이다 자 683번 자 답은 how ever구요 자 however는 그러나 in addition 하면은 더하여 자 그는 무식하다 그에 더하여 더하여 그는 게으르다 자 684번 답은 2번이구요 자 요거는 왜 그러느냐 so하고 search를 구분하는 방법 이제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so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search 다음에는 명사가 와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search 다음에는 어형명의 순서로 오고 so 다음에는 형어명의 순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거는 지금 형용사니까 무조건 so가 와야 되고 여기 보니까 어형명의 순서죠 그러니까 search가 와야 됩니다 자 685번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 자 she thought about her boyfriend during the movie 자 during 여기는 why 이 되어야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because 요건 두가지의 각각의 차이죠 자 during은 전치사고 while은 접속사입니다 차이점은 접속사는 뒤에 동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was watching 동사가 있네요 여기도 because of는 전치사고 because of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동사가 있죠 자 686번 자 여기는 dash 들어가주면 되겠구요 여기는 it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it is 똑같은 내용인데 요거는 지금 가주어로 표현한 거구요 요거는 대절주어를 그대로 쓴 거에요 물론 여기서 가주어는 여기 뒤에 진주어가 이렇게 나타나죠 자 687번 2번이 어색하구요 it rained a lot 많이 내렸습니다 though we went out 비록 우리가 밖으로 나갔지만 말이 안되겠죠 그래서 도우는 접속사는 절의 마지막의 해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나갔다 도우는 비록 뭐뭐이지만 그러면 비록 비가 많이 왔다 비록 뭐뭐이지만 우리가 나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갔지만 이렇게 해석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688번 자 they stayed late at the office 그들은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4는 접속사 4가 되는 거죠 접속사 4라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럼 접속사지 그래서 뭐뭐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689번 자 as는 여기서 because하고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됐구요 자 그래서 5번이 비슷하네요 he must be sleepy 그는 졸린게 틀림없어요 이럴 때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he got up very early 그가 매우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690번 3번이 틀리고요 자 다른 것들은 다 때예요 근데 요거는 언제 내가 그녀를 언제 만났는지 나는 기억할 수가 없다 자 691번 자 나머지는 뭐뭐 전에 이거는 시간적 개념인데 자 여기서 before는 무엇의 앞에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공간적 개념이라고 할까 그래서 before는 대부분 뭐뭐 전에인데 요런 표현 앞에서는 또 뭐뭐의 앞에 라고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자 692번 until이 이상하죠 손을 씻어라 그래서 before 음식을 먹기 전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693번 as 자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 비행기가 take off 하면 이륙하다 라는 뜻이죠 이륙할 때 그래서 요거는 when과 같네요 as의 해석은 참 많아요 자 694번 in addition 그에 더하여 라는 뜻이죠 동의어는 3번입니다 s 꼭 붙여야 돼요 자 695번 자 however가 들어가면 안되고 however는 접속사가 아니라 연결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 부사라는 거는 앞에 문장과 연결 근데 however는 그러나니까 이제 반전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음식은 끔찍한 맛이 납니다 어 근데 앞에 내용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문법적으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자 696번 요게 틀렸고요 for 대신에 because를 써줘야 됩니다 왜? 접속사 for는 자 접속사 for because의 의미에요 뭐 뭐이기 때문에 접속사라는 건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있으면 접속사 for에요 접속사 for는 문두에 올 수 없습니다 문두라고 하는 거는 문장 처음 문두에 모돔 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I can go out 다음에 if는 이쪽으로 빠져야 돼요 for I have to stay in and do my homer 자 697번 자 5번이 잘못됐고 잘못됐고요 자 ask 질문하다 라는 뜻인데 이거 ask 라든가 wonder 그 다음에 want to know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그 뒤쪽에는 대부분 if 절 아니면 whether 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내가 결혼했는지 아닌지를 그는 나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헷갈려 해석으로만 하려면 자 698번 5번이 잘못됐고요 자 문제는 자 대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명사절절이에요 보어 앞에 보니까 이형식 동사죠 근데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합니다 근데 이 어 왓절은 얘는 관계대명사절이어서 불완전해야죠 699번 5번이 잘못됐네요 자 왠 여기 할 때는 때 라는 부사절로 사용이 됐는데 부사절은 미래시제 대신 현재 시제를 쓰죠 그러니까 윌이 빠져야 돼요 자 700번 3번이 잘못됐고요 자 앞에 시제를 보니까 과거 시제죠 과거 진행이라고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여기가 쿠드 시제일치를 지켜줘야 돼요 그럼 소우 댄 두개 붙이면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요렇게 해석해주죠 그러니까 내가 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찾기 위해서 소우 아멘